저는 10월 8일 경선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 나가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현재의 제캠프 사무실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부정선거 등을 밝히는 정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어제 당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제게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라는 이름으로 제 의견을 보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우리 당 대통령 예비후보 경선과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혹을 빨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규입위원회의 효율적 진상조사를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이번 2차 경선에 참여한 8명 후보 모두에 대한 투표수와 득표수, 득표율, 최종 결과와 시간별 투표수, 득표수, 득표율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자료를 전달해 주십시오. 둘째, 모바일 투표 서버에 저장된 실시간 로그 기록 등 전산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전달해 주십시오. 위의 두 자료에는 여론조사 문항, 답변, 녹음 자료 일체 등 본 경선 관련 모든 자료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공정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 사안의 중요성으로 미루어볼 때 제보된 사안, 지금 이미 제보된 사안만 조사하고 끝낼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여론조사 및 당원 모바일 투표, ARS 투표 상황을 제대로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에 관한 모든 자료의 검증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졸입하게 하는 기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 역시 성적이 나오면 검증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물며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및 모바일 또 여론조사 투표 자료 등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약 폐기했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역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폐기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를 신속히 복구하면 됩니다. 다시 복구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일반 국민여론조사 대상 번호 추출 과정에 당에서 참관했는지 여부 그리고 참관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넷째 전화 여론조사 모바일 투표 조사 참관을 오전 10분 오후 10분 각 10분만 형식적으로 허용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또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참관이나 검증이 안 되어버린 것입니다. 10초 동안 10분 동안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그 법적 근거와 타당성 여부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여론조사 모바일 투표 조사 그리고 로브기록조사 등 조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후보 측 3인 이상이 조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가지의 요청 이외에 아울러서 경선 이전에 반드시 있었어야 할 후보자 간 룰 미팅 등 협의가 이번 경선에서는 아예 없었던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후보 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으며 그러한 부정선거의 주범인 중앙선관위원회에 우리 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 등을 맡기지 말고 우리 당 제1대당 아닙니까 우리 당 선관위 중심으로 후보 경선 절차를 진행하자는 정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 선관위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저에게 경고장으로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경의와 의도를 답해 주십시오. 나아가 당 선관위원회의 한 고위 간부는 지난 7일 각 후보의 참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번에 부정선거가 없는데도 황교안 후보가 잘 모르면서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립을 지켜서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할 당 선관위 핵심 간부가 선입견을 가지고 선거 사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누가 그런 부적절한 반응을 한 것인지 또 그 취지가 무엇인지 명백한 사실 규명과 당사자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2021년 10월 10일 황교안 민주당은 매주 지역순회 경선을 하면서 당원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선거인단의 투표를 개표해서 투표율과 득표수, 득표율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되는데 국민의 힘이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정의를 지키려는 저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선거 불복이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저도 선거 불복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복해서는 안 되는 선거 불법 선거에 어떻게 불복하지 않겠습니까. 정산적 선거인 경우에는 불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선거에 대해서도 불복하라고요. 불법이 보이는데도 불복하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불법 선거, 불법 선거 공작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정한 선거에 불복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선거 부정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간다면 내년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 성취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뭐가 되겠다고 싸우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 지금 제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힘들어도 계속 갈 것입니다. 외로워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선거 정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와 함께 행동하는 정의가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